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에 뭘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성경공부가 저녁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성령년의 여섯 번째 강의를 우리가 마치고 이제 직분론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주님을 섬기려 하는 여러분 이 말씀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시 반부터 금요 찬양 기도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과연 인생을 추진시키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일의 동인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헛된 평생에 해 아래서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동분서주 우왕좌왕 자충우돌 오락가락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삶을 추진시키는 동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두 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힘들게 또 헛되게 살게 만드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하나가 나오고 또 다른 전도서 말씀에 또 한 가지 동인이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용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동인이 나옵니다. 뭘까요. 욕망이라는 거죠. 욕망. 사람의 수고는 왜 그렇게 수고를 하는가. 헛된 수고가 많은데 헛된 수고를 왜 그렇게 쫓아가면서 때로는 떠밀려가면서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는가. 욕망 때문이에요. 욕망. 그래서 사람의 수고는 다 그 무엇을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그 입을 위함이다. 입. 식욕 때문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인생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러나 그 수고가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식욕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서.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식욕뿐만이 아니죠. 유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 욕망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참 대통령을 수행해서 박미 일정 가운데 엉뚱하게 성추행에 휘둘려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직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욕망을 쫓아가다가 그 욕망에 의해서 그 인생이 듀웨일, 인생의 길에서 전복하고 그리고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것. 식욕, 육욕, 무리욕, 명예욕, 권세욕.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영위하는데 그 욕망이 만족함을 얻질 못하니 그 욕망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망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인생을 추진시키는 또 다른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전도서 4장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 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을 추진시키는 또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말 번역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본 즉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하는가. 여러 가지 그런 교묘한 일, 솜씨와 기량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시기에서 나온다. 이웃을 시기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면서 헛된 수고를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시기입니다. 시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정말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경쟁하고 심지어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비교의식과 경쟁심에 빠져들고 가장 신성해야 될 교회 속에서도 경쟁심, 시기심, 라이벌 의식 때문에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서도 이너서클을 구성했던 세 제자 누구였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이 총애를 받으면서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것도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3년의 마지막 기한까지 보라신 예수님께서 시몬배두를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미리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다니고 그렇게 살지라도 장래는 다른 사람이 너를 잡아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시몬배두로가 옆에 있는 누구를 쳐다보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아니었어요? 요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세상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지. 그 사람이 가는 길과 네가 가는 길이 다르다. 너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 감당하고 장렬하게 순결을 당할 터이지만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남아서 오랫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될 터인데 실제로 그랬죠. 시몬 베드로는 일찍 순결을 당했지만 요한은 거의 한 세기를 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약을 감당했습니다. 똑같은 형제지간이었지만 야구부는 열두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의 형제 요한은 오랫도록 살아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비교하느냐? 왜 라이벌 의식을 갖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각자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공연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심을 느끼고 경쟁심 가운데서 시기로 인하여 남도 쓰러뜨리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이 두 가지 그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욕심 그 시기심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피곤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시험을 받습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 역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가셔서 죽임을 당하셨는가? 복음서는 현실적인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과 섭리 말고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무슨 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어가서 그렇게 처형시켰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시기 때문에 시기 그 시기심이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봤고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의 자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욕망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피곤하게 인생을 영위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욕망에 대해서는 디모드전서의 6장 6절 말씀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만족을 아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지족하는 마음이 욕망이 터치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벗어낸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불량 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럼 이 믿음이 불량 안에서 감사히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구할 때 내가 시기심에 떠밀려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남도 괴롭히고 나도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을 가는 대신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그 은사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 비교의식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내가 일평생 내가 일평생 애쓰며 수고하며 이루어났던 것을 누가 취하고 그것이 잘될는지 못될는지 누가 알 수가 있겠는가 신후에 내 몸이 죽어 이 세상에 땅에 묻힌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누가 내게 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고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함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죽음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고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개우쳐주는 거지 세상에 누가 내 앞서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되더라 누가 나에게 고해줄 자가 있겠는가 그러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추측으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후의 일을 알려주는 것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 신후의 일을 고해주시는가 욕기 19장 25절 26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욕기 19장 25절 26절 말씀 구약성경 779면입니다 구약성경 779면 욕기 19장 25절 26절 말씀 구약성경 779면 욕기 19장 25절 2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잘 있었습니까 욕기 19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외에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구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외에 내가 육체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구요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버리라 그것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속의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존재가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욕망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피곤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마음이 있고 감삼으로 나의 사명의 길을 갈 때 그때 그 길을 다 간 후에 그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